발 3개 달린 차들 진짜 산발이가 있었고 오늘 빨아왔는데 주가 넣어 진동의 원인이 야 이거 야 프라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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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프라이밀의 끝부분의 이 자리가 지금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파손으로 인해서 프라이밀의 무게중심이 잘 안 맞고 갤럭스가 흐트러지면서 차량의 진동이 생겼던 걸로 파악이 돼요 이게 사실 진동 때문에 지금 뜯은 거라 원래 유격이 없는 건데 얘는 안 깨졌죠? 유격이 요정도 위아래로 저거 올펴봐 다시 한번 해봐 유격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오 얘는 없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도는 게 여기가 한데 염쟁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게 다예요 준혁이가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럼요 치가 한번 170 그럼요 170 미만인 사람들은 원래 힘을 쓰는 거예요 막 시큰거 다 필요 없다니까 완전히 이제 풀러줄 때 나갔네 완전히 다 좋았는데 덜렁덜렁 같은데 덜렁덜렁 박스가 5인 덜렁덜렁? 네? 아예 제 표현이 좀 표현이 좀 거칠었어 네 네 쟤는 이제 얼굴 잡고 가려야 돼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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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지막에 그렇게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엿을 먹이려고 어? 어? 와 빅엿을 아 빨리 볶아요 어? 어쩐지 신발이 되게 깨끗해 세운 거 같지 않게 빨아서 오늘 비신 거 같거든요 어쩐지 완전 새 거야 네 실패한 거 아니야? 네 아 진짜 신발은 작전 실패 어쩐지 깨끗하더라구요 신발이 준영이가 빨아온 신발을 오늘 빨아왔는데 지가 가는 마당에 챙겨가버린 거야 고생했다 2년 반 동안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니 나 말이야 나한테 한 얘기야 나한테 너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한 얘기야 나한테 왜 어떡해 내일부터 조병이 쳐라 파이팅 이렇게 가야겠어? 좋겠어? 하자마자 알파를 내릴게요 하하하 너 울면서 다시 운다 그래도 안돼 어 밥 먹으러는 올게 너 우는 날은 저기 짬밥집? 어 짬밥집 가 안녕히 가세요 릴리스 베어링을 신품으로 지금 구체를 해놨고 이거는 베어링과 릴리스 실린더? 오페라 실린더 그리고 오페라 실린더의 위치 파악을 하는 이 센서가 같이 어셈블리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 작업을 하려고 이 메인 샤프트를 제가 따로 구매했어요 제가 쓸 일이 없을 줄 알고 산 적이 없었는데 새로 사왔어요 지금 상품 프라이웨이라고 상품 디스크 원래 거랑 보면 마모로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요 여긴 지금 다 달아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고 여기는 꽤 남아있는 이게 세거의 상태예요 두께가 지금 삭스 제품이고 원래 딜러 제품 자체가 원래 삭스 제품이에요 정품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 수동 미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디스크, 디스크 커버 흔히 삼발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원래 디스크 커버라는 표현이 맞고 삼발이는 옛날 화문차들, 발 3개 달린 차들 진짜 삼발이가 있었고 얘는 다이어프램식 디스크 커버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게 흔들리면 밸런스가 틀어지는 거야 울렁울렁하는 진동이 더 생기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넣었는데 이거 진짜 진동의 원인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진동이 생겼다고 봐야지 인젝터 분사도 아주 정상이었거든 울렁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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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차 타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타고 다녔을까 신품으로 장착을 해야 되고 신품 플라이휠을 이렇게 차량에 엔진에 장착을 했고 이후에 디스크랑 디스크 커버를 장착을 할 거예요 근데 사왔던 메인샤프트가 맞지가 않아요 이쪽 방향이 맞는 건데 이쪽 방향으로 디스크에다 꽂으면 안 맞아 안 들어가 안 맞아요 이거 지금 사왔는데 몇 대중으로 맞춰야겠어요 몇 대중으로 한 번에 못 맞추면 가슴을 끌려야겠다 가슴을 끌려야겠다 가슴을 끌려야겠다 이거 한 번에 못 맞추면 미션을 올리면서 내역을 전달할 거 아냐 그치 올라가는데 안 꽂힌다 그러면 아 저 새끼야 그럴 거 아냐 아 긴장되네 내가 올림때는 별로 신경 안 썼거든 한 번 더 내리면 되지 뭐 아 이거 완전히 감인데 아 이거 완전히 감인데 갑자기 흉대를 내가 메고 싶지 않아지 한 번 맞춰볼래 한 번 맞춰볼래 한 번 맞춰볼래 단순히 없어져 포터 이후로 맞춰본 적이 없어서 포터 이후로 맞춰본 적이 없어서 정확해? 아이씨 야 거기서 보고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직접 했어야지 알겠어 네 상대에 릴렉스 베어링이 움직이는 자리에 내열 그레스를 좀 발라주고 삽입하는 곳에는 항상 유난류가 그치? 유난류를 어떻게 발라?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삽입하는 곳에 유난류를 발라놨어요 일단 플라이빌 쪽으로 들어가는 거랑 도킹해야죠 도킹 부모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너는 여기서 볼트... 아 부모님 보셔? 네 딴 데 일한다고 그래 네 얘기하는 거 보면 꼭 들어서 올릴 것처럼 하더니 아 저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펌핑을 하더라고? 이게 무슨 20대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노인들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건 뭐 아 이거 진짜 센터 맞춤기 다 좋은데 잠깐만 여기가 다요 이거 DSC 모듈이 있어가지고 살짝 내려가지고 엔진을 좀 내리면 내려가나?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내려가나? 이렇게 살짝 내려가 대가리만 들어가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볼트 뚫을게요 오케이 범위를 끝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오 들어갔어요 이제 잠시만요 볼트 조일게요 계속 흔들어서 흔들어... 태현이... 뭘 생각하는 거야? 아하하하하하 볼트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채워지는 볼트가 있는데 조금만 더 넣을게요 그 볼트는 미션이 들어가면서 주여져야 돼가지고 손이 제일 작은 친구가 아... 네 아... 이섬이 연락을 줘 어떻게 해? 네? 아... 하하하하 형 얼굴 봤어 으하하하 왜 변화가 온다는 건 이섬이 날 본다는 거잖아 아... 아... 이섬님 빵 거기 한 번 놀러 오세요 오일 공짜로 갈아 드릴게요 뭐... 못 한다고? 스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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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공짜로 내가 갈아 줄게 제일 비싼 오일은 야! 하하하하하 대신에 사진 한 번 촬영해 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짱짱짱짱짱짱짱짱 짱짱짱 이 안에는 이... 유압 여기에 보면 여기가 오페라 실린더라고 릴리스 베어링을 밀어주는 실린더가 내장되어 있는 타입 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멍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가는 브레이크 오일이 아니라 하이드로릭 오일이죠 하이드로릭 오일이 들어가는 유압이 있고 단자는 이 디스크가 앞으로 나가는 릴리스 베어링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 거에요 이제 이 차는 지금 릴리스 베어링이 이미 다 닳아서 여기까지 튀어나와 버렸고 베어링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탈색이 되고 있었고 디스크는 완전 다 소모가 돼 가지고 슬립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 였었어요 미션을 장착한 다음에 지금 유압 모듈을 따로 탈거 했어요 모듈은 그동안 조금씩 노유됐던 오일 슬러지를 좀 닦아주고 신유를 좀 집어넣으려고 해요 신유는 그 CHF 하이드로릭 플루이드를 집어 넣어 줘야 되요 유압 모듈 얘가 하는 역할은 이 안에서 유압을 생성하고 이 유압으로 우리가 흔히 수동 미션에서 클러치를 밟아주는 역할 그 역할을 여기에서 이 모터로 유압을 생성하면서 클러치를 대신 밟아주는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액슈에이터들 이것들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수동 기하 변속을 대신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고요 미션 자체는 수동 미션이니까 결국은 주소 class 도 bus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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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썩은 면 안하네 원래 끈적한 오일이거든 이 CHF가 파울 스티어링은 끈적끈적 하잖아 유압 모듈은 이렇게 세척을 전부 다 해서 다시 재조립을 해놨고 오일은 CHF 오일로 주입을 할 거에요 유압류는 대부분이 자동차에는 저는 CHF라는 규격 이 규격으로 부품 집어넣거든요 11S 흑수 제품 지금 집어넣을 거고 닦아 놓고 찍을 때 주입하다가 흘리면 되게 분하긴 할텐데 그러면은 여기 긴장되지? 지금까지 자라고 있어요 흘리면 리셋 다시 닦고 투조는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지금 이제 미션의 학습 기능으로 들어가서 일단 오페라 실린더에 에어백이 또는 기어 학습 크러치 디스크 학습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진단기로 학습 과정을 하고 있어요 에어백이 좋은 세상이야 수동 미션을 지가 대신 넣어주고 말이야 에어백이 누구? 옛날에 밟어! 그걸 자동으로 하는게 난 너무 신기해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사람이 기어를 막 넣어버리는 것 같지 않아? 전속기 그리드 학습이 끝났다 확인 푸조 차량은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시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차 안에 앉아 있을 때 차량의 느낌은 지난번에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진동은 전혀 없어요 엔진 마운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량의 프라이휠에 유격이 생기면서 그런 울렁거리는 밸런스의 틀어짐으로 인한 울렁거림이 생겼던 거에요 일단 지금 시운전을 한번 나가보려고 하니까 타봐야죠 차량의 느낌은 일단 좋아진 건 맞는데 변성 느낌이나 그런 느낌이 어떤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수동기반이라 수동기반이라기 보다는 수동이죠 수동미션 방클러치의 작용이 상당히 잘 되네요 지난번에는 이게 잘 안됐었거든요 수동미션인데 예전에 보면 오토클러치? 오토클러치라는 상품이 잠깐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오토 미션인데 클러치를 누가 대신 밟아주고 그리고 기아 변속까지도 대신 차량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놨을 때 정지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놨을 때 크러치가 반크러치 상태를 살짝 유지해주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시운전 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놔도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브레이크만 놓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반크러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차가 오토 미션의 클리핑 현상처럼 살살살살 떨리면서 출발을 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디스크가 마모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출발이 아예 안 됐던 거예요 지금은 상태가 완전히 좋아졌고 그 처음에 입고 당시에 차량 상태랑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변속도 아주 부드러워요 처음에 제가 이거 작업 전에 시운전 했을 때 느낌과는 완전히 사뭇 다른 느낌을 저한테 제공해주고 있어요 차주분도 아마 제가 왔을 때 만족을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상상 때 너무 좋네요 처음에는 차를 버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너무 스무스하고 변속도 너무 스무스해요 이렇게 해서 푸조의 크러치 디스크 교환하는 작업을 마무리 할게요 이 진동 수리라고 하는게 더 맞겠죠 디스크 작업이라기보다는 진동으로 입고가 된 차량이고 그 진동을 잡기 위해서 미션 타이거 해서 프라이휠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소모품인 디스크를 교환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주행거리가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작업하는 김에 타이밍 벨트랑 워터펌프까지 모두 작업을 완료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5-0-1 택마랑 갑자기 막나야? 네 갑자기 막나 33살의 막내 광절이 아파 광절이 아파 만났들 광절이 아파 세훈이 나가니까 너희도 누나 있어 빡 내가 제일 젊어 내가 왜 웃어 네? 하하하하